청년들이 취업 면접 대입을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반응은 좋지만 넉넉하지 않은 예산 때문에 정작 채용 공고가 몰리는 하반기엔 조기 중단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업 면접을 보게 된 20대 김모 씨. 몇 십만 원이 드는 정장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료대여 업체를 찾았지만 예산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따로 돈을 내고 옷을 빌려야 했습니다. 정장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해 이렇게 정장 한 벌과 블라우스, 구두까지 무료로 빌려주는데요. 현재는 여자의 경우 5만 원, 남자는 7만 원을 주고 대여해야 합니다.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작한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 전북에서는 전주와 익산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올해에만 850여 명이 이용해 사업비 5천만 원을 이미 석 달 전 다 썼습니다. 올해는 더는 지원이 안 되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취준생들의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조기 종료되는 일은 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용 공고와 면접이 몰리는 이맘때 정작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월까지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연중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선 필요한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뉴스 김규희입니다. 감사합니다.